이십팔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는 나의 음식, 곧 불살라 바쳐서 나를 기쁘게 하는 향기로운 재물을 정해진 때에 바쳐야 한다. 그들에게 또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가 하나님에게 바쳐야 하는 불살라 바치는 재물은 이러하다. 1년 된 건강한 어린 순냥 2마리를 매일 번재물로 바치되 한 마리는 아침에 바치고 다른 한 마리는 저녁에 바쳐라. 또 고운 곡식가루 2리터에 올리브기름 1리터를 섞어서 곡식재물로 함께 바쳐라. 이는 신해산에서 제정된 표준 번재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요. 불살라 바치는 재물이다. 이것과 함께 바칠, 부어들이는 재물은 어린 순냥 한 마리에 독한 술 1리터로 한다. 부어들이는 재물은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부어바쳐라. 저녁에 두 번째 어린 순냥을 바칠 때도 아침에 한 것처럼 곡식재물과 부어들이는 재물을 함께 바쳐라. 이것은 불살라 바치는 재물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다. 안식일에는 1년된 어린 순냥 2마리를 바치되 고운 곡식가루 4리터에 기름 섞은 곡식재물과 부어들이는 재물을 함께 바쳐라. 이것은 매일 바치는 번재와 거기에 딸린 부어들이는 재물 외에 안식일마다 바치는 번재다. 매월 초에 하나님에게 번재를 바칠 때는 숫송아지 2마리, 순냥 1마리, 1년된 어린 순냥 7마리를 바쳐라. 그것들은 모두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 숫송아지 1마리에 기름 섞은 고운 곡식가루 6리터를 곡식재물로 함께 바치고 순냥 1마리에 기름 섞은 고운 곡식가루 4리터를 함께 바치며 어린 순냥 1마리에 기름 섞은 고운 곡식가루 2리터를 함께 바쳐라. 이는 번재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며 불살라 바치는 재물이다. 이것과 함께 부어들이는 재물은 숫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2리터, 순냥 1마리에 포도주 1.25리터, 어린 순냥 1마리에 포도주 1리터를 바쳐야 한다. 이것은 1년 내내 매월 초에 바쳐야 하는 번재다. 매일 바치는 번재와 거기에 딸린 부어들이는 재물 외에도 순냥 1마리를 숙주의 재물로 하나님에게 바쳐야 한다. 하나님의 6월절은 첫째 달 14일에 지켜야 한다. 그 달 15일에 절기가 시작된다. 7일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첫째 날은 거룩한 예배로 시작하여라. 그날은 평소에 하던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하나님에게 불살라 바치는 재물로 번재를 바치되, 숫송아지 2마리, 순냥 1마리, 1년 된 어린 순냥 7마리를 모두 건강한 것으로 가져오너라. 고운 곡식가루에 기름 섞은 곡식재물을 준비하되, 숫송아지 1마리에 6리터, 순냥 1마리에 4리터, 어린 순냥 1마리에 2리터를 준비하여라. 거기에 너희를 위해 속죄해야 할 속죄 재물로 순념소 1마리를 준비하여라. 아침마다 바치는 번재 외에 이것들을 별도로 바쳐야 한다. 이렇게 7일 동안 날마다 불살라 바치는 재물,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 음식을 준비하여라. 매일 바치는 번재물과 부어들이는 재물 외에 별도로 이것을 준비하여라. 7일째 되는 날은 거룩한 예배로 마무리하여라. 그날은 평소에 하던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첫 열매를 바치는 날, 곧 하나님에게 첫 수확물을 가져오는 7.7절에는 거룩한 예배로 모이고, 평소에 하던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불살라 바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운 재물로 수송아지 2마리, 순냥 1마리, 1년된 어린 순냥 7마리를 가져오너라. 그것들은 모두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 고운 곡식가루에 기름 섞은 곡식 재물을 준비하되, 수송아지 1마리에 6리터, 순냥 1마리에 4리터, 어린 순냥 1마리에 2리터를 준비하여라. 거기에 너희를 위해 속제할 속제 재물로 순냥 1마리를 준비하여라. 이것은 매일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재물과 부어들이는 재물 외에 별도로 바쳐야 하는 재물이다. 잊지 마라. 그 짐승들은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